이동 어? 이제 열 턴 다 되지 않았나? 어? 아틸라가 이제 슬슬 쫄을 때가 됐는데 슬슬 아틸라가 쫄을 때가 됐거든요? 여긴 못 올라가나? 어? 장먹어 그냥 내가 심히 먹지 뭘 어? 어? 아니야 이러면 위협으로 느끼려나? 얘가? 땅이 얼마나 나아? 애들이 일을 잘해도 문제네? 일 시킬 곳을 찾기가 힘들어 일 시킬 곳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 애들이 일을 잘하니까 또 어? 석자 여기로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으흐흐흐흐 음? 뭐지 어디이이이이이이이이 역사라면 안돼요 siml 네 칼빵고닭님 어서 오세요 어? 여기 좀 하고 있고 네, 리메스님 어서오세요 참고로 제가 요즘 말 안하고는 있지만 욕설 아시면은 대장입니다 얘는 내가 뭐 한지도 않았는데 왜 사이가 안 좋겠지? 몰라 장관 아이고 장관 아직 고생이 많다 어? 그냥 땅으로 오면은 참 편했을텐데 하긴 근데 얘는 배타고 다녀야 하니까 아이고 진짜 도시국가 마구 점령하면 어그로 쌓여요 아 그래요? 하긴 내가 도시국가 주변에 있는거 다 먹긴 했어 도시국가 많이 먹긴 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헬싱기 부터 먹을까? 이거 주변에 강만체 놓자 도시국가 마구 점령 대기 경계해 경계해 어디 석탄 왜 발견만 하고 냅듬? 석탄? 석탄이요? 어디요? 석탄 있나? 아 여기 있구나 먹을까? 먹을까? 딱! 잠시만 저기 본국쪽에도 있나? 석탄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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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랑 석탄 맞네 이거 조금씩 먹을까 이제? 잠시만 내가 애들을 어디다가 부리고 있더라 어? 노동자들 다 어디갔니? 꼭 필요할땐 안보인다? 꼭 필요할땐 안보인다? 어? 꼭 필요할땐 쓸데가 없다 네 그니까 수도 바로 옆이랑 있네 네 귤생님 어서오세요 어? 서울에서 아 위대한 선지였구나 자 슬슬 니가로와라 얘가로와가지고 얘 뱉어서 중교폭탄 한번 날려봅시다 어디를 노릴까? 어? 모로코냐 아니면 소외덴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오클레양 바로 옆에 있는거 봤어요 보니까 석탄 많더만 우리들 땅에 하긴 땅덩이가 넓으니까 공장? 공장 지을까? 군수 참고? 풍차 폭탄 흠 생각을 해보자 풍차 공장이냐 풍차할까? 공장? 공장? 에이! 공장에 공장 공장이 짜세지 어? 서울동 공장 가자 여기 경철대가 있던가? 경철대 경철대 가자 경철대 불안하다 슬슬 스파이가 들어올 때가 됐는데 잠잠하니까 불안하다 경철대 그거 수도에만 지어도 돼요 아니 그렇긴 한데 괜히 불안해가지고 괜히 불안해서 괜히 불안해서 잠도둑이 설레발 찐다고 어? 솔직히 캥기는게 있어가지고 잠시만 얼마나 남았니? 어? 잠시만 하나 있었구나 하나 있었구나 아이 스파이 하나 있었네 더 아이 스파이 하나 있었네 더 아이 참 야 너는 도주 넌 도주 넌 도주 노예칸 일꾼은 도주 이게 땅 경계가 딱 여기 정돈가 딱 이렇게인가 경계가 괜히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잠잉 높은 수도에만 가요 아 그래요? 하긴 나도 그렇긴 한데 내가 그런거 그니까 확실히 맞는 말이긴 한데 흐흠 경찰일 때 괜히 지었나 아니야 뭐 결국 지어두면 언젠가 써먹겠지 언젠가 써먹겠지 뭐 아직 못 느꼈겠지 어? 아직 뭐 감 못 잡았겠지 그쵸? 아 유지비만 잡아먹어요? 아 그런가? 아 그러면 황선 오케이 황선 나왔고 내 병력들 모두 이동을 시키겠어 야 아 아이고 멀다 아이고 머니 멀다 아이고 머니 멀다 이거 괜히 이거 잘못하면은 훅 가는거 아닌지 몰라 일단 여기 들어가있다 근접은 그냥 들어가있다 지상윤이 일단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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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올라가고 어? 업그레이드를 시켜? 서총병 서총병 아 서총병 이거 아 총사도 좋긴 한데 아 아 일단 가있어 가있어 다른 애 더 있니? 다른 애 더 있니? 잠시만 보자 괜찮겠지? 네 박스초열님 어서오세요 어차피 난이도 낮으니까 별상관없겠지만 난이도 높아지면 마구잡이 식으로 지었다가 텅골 작골 나서 적자나서 망해요 네 그거는 아는데 뭐 어때요 지금 작정하고 뭐 한 게 아니라 옛날 기억을 조금씩 떠올리면서 하는거라 체력장 아니 체력장 지역 땅 끝나라 그는 힘들니 으으으응 됐어 됐어 땅덩이 어떻게 되는지 맞고 석탄소 석탄이 마음대로 가세요 철이나 뽑을까? 아니야 아니야 스피나 제거 해놓고 여기 나중에 써먹게 아팠 우리 국경 주변에 그쪽 백성이 대규모로 밀치페이건 내 백성이 불필요한 압박감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기 바랍니다 나쁜 뜻은 없었습니다 하하하 나쁜 뜻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니알라토테피를 장파하기 하하 하하 일단、 바로 물컥해도 될거 같기도 하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석탄 먹자 맘대로 가세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그거 어디있더라? 그..그거..그거..그거..그거..그거.. 밑에 있네? 일단 집에 들어가 아이고 멀다..아이고 멀다.. 야 너는? 일구는? 넌 일단 여기로 와 넌 일단 여기로 오고 모로코 이거를 어떻게 해야하나 응? 모로코 이거 사자 저녁 시기를 어떻게 해야 응? 아야겠다 그러고서 선전포고하면 외교 페널티 엄청 쌓여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은 괜찮아 어? 곧 있으면은 이게 아틸라가 뭐라 할거에요? 일타는 개툴만 기다려달라 했으니까 그래도 나만큼이나 구스타베스 아덜프스의 밤을 바랄거라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입에 발린 말하고 바로 구라치면은 엉덩이에 뿔 나죠? 그러면 엉덩이에 뿔 나죠? 어허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는 안치고 조금 머금직스러워 없다 싶으면은 그때쯤 바로는 안하고 저도 응? 저도 양심이 있지 나도 양심이 있지 응? 저도 양심이 있죠 다가격 나 네 어허허허헉 잘못 눌렀다 내 종교폭탄 잘못 눌렀어 흫 종교폭탄 내 종교폭탄을 돌려주세요 헬멧 눌렀다고요 아 내 손 진짜 스물다섯 턴까지 적용돼요 아이 뭐 그정도면 그정도면 괜찮냐 뭐 어 어떻게 할까 괜찮아 선지지 하나 더 있어 선지지 하나 더 있어요 어 선지지 하나 더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것은 그저 정기적 아빠 내가 지금 있는게 이 순간에 오면 최대한 소심하게 움직이겠습니다 진짜 소심하게 움직일게요 어 딱히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고 딱히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고 어 어 그냥 어 여기 잘 사나보다 하고 내가 좀 지켜주려고 오오 여기 야 여기 이 동네 잘 산다 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거에요 아 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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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줄테니까 같이 쳐줄테니까 씨브랑 씨브랑 쑤브랑 쑤브랑 해가지고 아틀라 아틀라 그냥 읽는 그대로 읽다보니까 그냥 아틀라인데도 아틀라이라고 읽게 되더라구요 나도 모르게 그냥 경계해 경계하고있고 너도 경계 경계해 라고사와 투호하셨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 여기가 비었다 으 일해라 노예 땅은 점점 늘어나고 일할 사람은 너무나도 많고 하지만 일할 곳이 없군 으응 씁 어 어디를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하냐 얘를 어? 배치를 얘를 어디에 시켜야 된대요 이게 어 여기 조금 조금 멀지만 자 먼저 갑시다 나 위대한 선지자 왜 이리 많어? 나 위대한 선지자 왜 이리 많지? 리가로 이동해 crunchy 생냥 뭐 ьmm 흠흠흠흠흠 탄탄 가자á 일할것이 눈에 선한데 시으음 어어어어 그래? 뭐 내가 딱히 그쪽이랑 뭐 싸우고싶어서 그런건 아닌데 어쩔수가 없네 어? 의왕아 어 내가 굳이 그쪽이랑 싸우고싶어서 그런건 아니었는데 어? 아틀라가 쪼아가지고 어? 아틀라가 쪼아가지고 어쩔수 없더라 어는 다섯 턴이면 되겠지? 고말 어디? 덕탄 철 최 천 천 천 천 나왔 아 어디를 갈아야 잘 갈았다가 소문이 날려나 어? 결국 약속을 어기셨군요 뭐 살다 보면 일할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법 야 너네를 어디에다가 갈아야 하냐 진짜 얘네를 어디에다가 갈아야지 그래 너네 일단 여기 좀 있어라 쪼또 맞대 뽕뽕뽕 이참에 좀은 없애버리자 좀 없애보자 얘도 한 이쯤? 어? 병력 좀 치우자 몇개 여기 여기부터 칠까? 여기 시즈가 달려나? 아니야 여기 시즈 안달라 들어가 들어가 성채랑 요새 그대로 두실건가요? 성채랑 요새요? 아 맞아 쓸데없는거 많긴 한데 뭐 일단 그냥 두죠 일단 그냥 두죠 뭐 한방이 다먹기는 조금 힘들려나 흐흠흐흐흐흥 으흐흐흐흐흠 아 근접 유닛이 이거 기사밖에 없네 그러고 있거나 지금 그래서 일할 것이 선하다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일단 농장이 여기 보이고 성체 뭐 하나씩 가지 뭐 심벌 안하겠지? 어 얘 위험한데? 어 위험한데? 어 병력이 생각보다 좀 있다 어 시그트탈을 시그트탈을 내가 후탕 먹어버릴까? 기다려 쟤네가 열심히 양념을 해놓으면 제가 홀락 먹어버릴까요 그냥? 아 얘들아 빨리 좀 하자 어 괜찮네 어고 난 빼 이따 빼 빼고 도도 살짝 빼자 도도 살짝 빼자 끝난다 꽁꽁 잘 터진다 아싸 얼쑤 저기 위에부터 먹을까? 어? 위에부터 먹을까요? 이참에? 위에부터 먹자 위에부터 어? 위에부터 처먹처먹 합시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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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올라가 올라가 여기는 아틸라가 열심히 양념 풀리면 그때 먹고 세종대왕은 이미 진작에 저한테 먹겠죠 세종대왕은 진작에 저한테 먹겠어요 어? 왜 이러실까 에헴 세종은 이미 나에게 먹겠습니다 요새 여기 갈아? 굳이 안갈아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어? 막상 가르려니까 아까워 여런덴 좀 갈까? 요새 설언 근데 여기 먹을게 없어가지고 그냥 두기는 했네 으음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아까워서 어찌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아니 그렇긴 한데 그냥 지원하는데 아까워가지고 아 이동이나 시킬까 그냥 뭐 여기 보면은 척박해가지고 위쪽이랑 아래쪽이 사막이랑 저기 얼음지대도 있어가지고 딱 뭐 할 때가 없거든요 방어리 개노도 비자 그냥 해놓은거지 쓸데없는 땅이 조금 있어서 조금 많이 있어서 여긴 심지어 여긴 넘어가지도 못해 들어가지도 못해 아 이거 뭐라고 불안하다 아니겠지 혹시 모르니까 아니야 아니야 좀 믿어보자 뭐 믿어보자 믿어보자 어디로 가면은 거리를 줄거나 금, 철, 금, 금, 철, 석탄 어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이거 성 그냥 광산으로 만들어버리자 너는 그냥 경계해놓고요 서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데는 신경 쓰셔야죠 예 그래서 조금씩 없을게요 없을게요 조금씩 솔직히 아까워 솔직히 아까워 조금 아까워 여기로 한번 가봐 하나씩 치우면 되지 뭘 멀고도 멀구나 대상의 길 우리 땅은 왜이리 먼 것인가 저거 성급시키면 되겠네 일단 어떻게 하노 어떻게 하노 아니야 그보단 어떻게 할까 아 망설이 지네 아 그냥 넘겨 그냥 넘겨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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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어와 아 아이고 대파 하나 없어졌다 아 이렇게 좁은데 있다니 진짜 훈적 오케이 훈적 잘한다 훈적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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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심지어 위대한 장군도 있어 여자면 이거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야 어 그런 거야 어 야만이 어 잠시만 하필 우리땅에 여보세요 저취 하해 어 아 아 뭔 군관이 아 아 아멘 먹는 오 아 어디